야말때 러닝이네 핸비베드웨어 자마아 자마아 야말로 야마아? 자말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인도네시아 방송 촬영을 했었는데 그때 저에 별명을 본계 방송에서 잘 모르게 듣지 않았는데 뭔가 입에 이렇게 굳어가지고 더블 이름을 그걸로 공부했었는데 지금도 그걸로 되어야 했나? 사랑해요 사양 is baby That's right 사양 Because it's baby 오케이 오케이